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고 난 이후에 한 지금이 아마 2주년 3주년째 아마 되는 모양입니다. 세월이 이제 하도 빠르니까 그런데 이제 그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가지고 공개를 한다고 그러네요. 세상이 이제 하도 뭐 뒤죽박죽이고 선악 개념도 없고 염치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고 이렇게 하니까 무슨 의인이나 돼서 선행을 하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났으면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것이 또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보인 그런 행보는 상식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법적으로 보거나 도덕적으로 보거나 윤리적으로 보거나 법을 어마어마하게 위반한 거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보통 범죄가 아니거든요. 지금 이제 미국 같은 데는 앱스타인 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성추행과 관련해 가지고 몇 년째 지금 목숨을 끊은 사람들도 4년째 추적을 하고 관련된 기관들이 수천억 정도의 배상을 하고 난리가 난 상태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참 한국의 도덕불감증뿐만 아니고 사람들의 심성이 어떻게 이렇게 거칠어졌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박원순 다큐 제가 볼 때는 제 정신들이 아닌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 이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얘가 별이 박원순 씨를 좋아하거나 미워하거나 이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이미 고인이 됐으니까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어떤 사람이 죽음을 그렇게 당하게 되면 많은 부분을 덮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상처를 지금 입은 피해자가 지금 살아있지 않습니까. 피해자가. 그 피해자가 그런 범죄를 세상에 드러낼 때는 얼마나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용기를 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참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제 친야 성격의 한국의 대표적인 그런 여성단체 큰 여성단체 두 개는 이번에도 그야말로 정파적 입장을 철저하게 견제해가지고 이번 사안에 대해서 입장 피력을 거부했지만 46개 여성단체에 나서가지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공개하는 것을 규탄하는 뭐 이런 행사를 지금 하고 있네요. 한국 여성노동자회와 여성환경연대 등 46개 여성단체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을 다룬 다큐멘터리 첫 변론의 개봉을 철회하라고 했다. 좌파진행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후한 무치한 거죠. 이 사람들이 다음에 이제 뭐 선거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다시 권력을 잡으면 이게 이제 역사 다시 썩이지 않습니까 박원순 관련 역사를 다시 써자는 건데 한국 역사도 다시 쓰기 위해 가지고 무진장 노력을 하겠죠. 이게 이제 2차 가해라고 이렇게 보는 건데 어쨌든 간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지지자 모임인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이 아마 이제 이번 것을 주도한 모양입니다. 참 뭐 여러 가지 세상에 별별 사람들이 다 있지만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거죠. 공병호 tv는 특정 정파의 호불호를 떠나가지고 옳은 소리를 하는 그런 원칙을 견제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이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이거는 상식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너무나 무리한 일이라는 겁니다. 가해자 주변들이 다큐멘터리를 개봉하겠다고 예고하면 피해자에게 칼것을 겨누는 것입니다. 박원순의 잘못을 책임지고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듯이 박원순의 과를 지으려 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아마 여성단체들이 아주 경로해가지고 났었는데 여러분이 보시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참 큰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제 투자업계에서 활동해가지고 큰 불을 성취했던 양반이 제프리 앱스타인이지 않습니까? 제프리 앱스타인이 감옥에서 죽은 지가 지금 한 3, 4년이 흘렸죠. 그래도 제프리 앱스타인하고 거래를 했던 금융기관들이 지금 천문학적인 배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4년이 됐는데도 얼마 전에는 도이치뱅크가 이런 배상을 했고 이번에는 미국을 대표하는 그런 은행인 제이피모간이 여러분들 얼마를 냈습니까? 2억 9천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한 거 아닙니까? 제이피모간, 앱스타인 선착지 피해자들에게 2억 9천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됐다. 성범죄자가 감옥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가지고 사망한 지가 4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미국 사회도 많은 그런 사회 문제를 다른 사회도와 마찬가지로 갖고 있지만 참 특별하다 이렇게 보는 것은 그 성범죄와 관련해서 관련자, 핵심 인물이 죽음을 여러분들 그렇게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치료하게 그 사건을 파헤쳐가지고 조금이라도 그런 제프리 앱스타인을 여러분들 옹호했거나 비호했던 그런 사람들을 대부분 기관이나 개인을 찾아가지고 책임을 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런 걸 보면 어느 사회든지 사회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대한민국 사회가 성범죄자에 대한 그런 처우라든지 처벌 같은 것을 대단히 이렇게 참 경미하게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또 이제 영화업계의 대부와 같은 그런 존재였던 와인스타인이라는 사람, 이 양반도 여러분들 그냥 관련이 돼가지고 지금 뭐 그냥 숙대밭, 영화계가 숙대밭이 됐지 않습니까? 이 사건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미국의 성폭력범 와인스타인과 그 부끄러움을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거죠. 미국에서는 피해자의 용기를 칭송하는 영화가 나오고 한국에서는 가해자를 주둔하는 영화가 나온다. 양심을 한국 사회가 좀 찾아야 되는 거죠. 누구 편이라는 걸 떠나가지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당당해서 부끄럽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입장을 정리하게 되면 박원순 씨와 관련한 다큐멘터리를 공개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박원순 씨를 위해 다큐멘터리를 여러분 만든 사람들도 대단히 여러분들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죠. 짐승과 인간이 뭐가 다릅니까? 동물과 인간이 뭐가 다릅니까? 인간이 염치를 알고 체면을 알고 부끄러움을 알기 때문에 인간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게 되면 그냥 짐승 사회보다 참 못한 수준으로 격이 낮아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원순 씨가 어떻게 했습니까? 박원순 씨가 여러분 그렇게 떳떳한 짓을 하고 돌아갔습니까?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있냐 이야기. 물론 박원순 씨를 옹호하는 사람들 눈에는 사람은 직접 여러분들 눈으로 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싸고 돌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번에 박원순 씨의 다큐멘터리 이름 제작에 가서 내는 것은 정말 후한 묻히고 너무나 뻔뻔한 짓이고 너무나 부끄러운 짓이다. 그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기 전에 광고 하나 여러분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올해 여러분들 1월 달에 1월 달에 들어서고 난 다음에 지금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본 도덕놈들 시리즈가 1권부터 지난 5월 말까지 5권이 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7월 말에 이제 6권 교육감 선거를 어떻게 훔쳤나 이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 사회 현안 과제들이 많지만 이 가운데서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되고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제가 선거 공정성이 심하게 훼손된 겁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공정선거를 확보하고 정상적인 국가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 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운동에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덕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덕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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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